지덕 지덕 지난 이야기 4년 전 복수를 위해 갱스형과 재회한 뒤 중국 서버를 찾은 지덕 자고 일어났더니 누군가 푸테라와 에쿠스를 죽인걸 확인한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중국 서버가 맞는지 중국어 패치를 해보는데 와 얘네들 다 중국이 맞아요 진짜 채팅 봐 와 중국 서버 확실히 중국 서버야 자 일단은 우리 죽인 범인 확인하자 자 L 눌러서 범인도 이제 아이디 다 뜬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부족 이름은 알겠어 무슨 소가 들어가 파카고 먼저 이렇게 돌려봐야겠다 형 끝에 두개가 부족이라는 뜻이네 아소두래 아소두 일단 아소두의 부족 지스노 추가 아멘 저있다 오 에쿠스 두 마리 일려라 적토마 일려라 아따 중국어 채팅 많다 미꾸라디가 껴있는 질도 모르고 오 뭐야 뭐야 땜목? 땜목스? 땜목에 집주여 나왔어 이쁘게 나무 집으로 차이나패치랩 아이디가 소드 만들어야겠다 형 체력이 안달아 뭐야 뭐라고 떠있는데 MPP 디세이블? 아 나는 보호기간이래 아린이를 보호해주는 기간이라고 해야되나? 내가 해제 기간도 볼 수 있대 이거 한번 명령을 입력해볼게 아 6일 11시간 25분 그럼 우리가 자리를 좀 잡고 택까지 깨고 터는게 낫나요? 뭐 그래도 되고 어차피 못한다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해제를 할 수가 있어 해제하면 우리가 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털릴 수도 있는 거야 아 지금 우리가 보호기간이야 그러면? 어 그래서 우리가 안죽고 음! 아이템만 빼간건가보네 아 그러네 우리 집도 못 부순거야 공룡만 죽인거야 어 귀엽네 이런 쟤도 털 한 마리에 응구도 오래 걸리네 어 됐다 가자 그리핀 잡으러 오케이 하는 길에 Y번 R 좀 보고 갈까? 과감스하게 가자 어 쟤 용암 빠져 죽었다 쟤 요 요 하나 있어 어 불 불 불 레벨 1 과연 오 195 바로 없습니다 Ok 합니다 띄어 오 다 온다 다 온다 요 브론토랑 올을 끌어야겠다 브론토랑 싸운다 어 반개가 2번 하나 또 발견 오 반개 좋지 오 150 오오 축하 축하 가자 우리 이제 그리핀 협복으로 어포구 오 테크 캐차르다 에이 174 그리핀을 테이밍해서 해야겠다 일단 와 진짜 색깔 개 이쁨 가자 위치만 알았으면 됐어 너로 정했다 나와라 닌틴스 고향 도착 뭐야 많은데 여기 두 마리 있는데 50 90 50이랑 90 죽여 135 이상 제네시스에서 그거 블러드 스토커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블러드 스토커 하고 올까 어차피 쟨 돼야 되니까 여기 일평집에 있어요 여기다 이제 와이번 알 놓고 갔다 오자 르노벨 쪽에 닿았는데 혹시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어 역시 오 기가 호테라가 공격하고 있어 아 그래서 기가가 피터인가 제네시스로 넘어가자 두근두근 설레는 첫 제네시스 블러드 스토커 보기만 했지 하는건 처음이야 오 이게 뭐야 이상한 로봇이 따라다녀 아 형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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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저 저 큰 나무인데로 가야될거 같아요 오 기가 레벨 보자 319 테이밍된거다 헤엥 뭐야 저거 색깔 왜 저래 기가 이게 알기가 그거 반염된 기가 아 진짜 오 큰 나무 왔어요 오 형 빨간색 불빛나는거 오류 오 얘 헬레나가 뭐 발사하고 있어 우리 한번 수정해볼게 오 뭐야 오 랩업 칠업했어 근데 여기 블러스토커 나오는거 맞아? 안보이는데 어 깜짝이야 잡혔다 블러스토커한테 рус어여 때려쎄 나왔어 일단 요 안에다 지을께 만들었어요 혈액추출기 하나 근데 우리 일단 침대를 더 만들긴 해야지 오오 노닥ãPR file 쒸 쒸 저기에 있구나 열한ye 열한가면 되겠지 열심히 헌혈중이시네 나도 펑埠깐 띄웨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독주머니가 피법 다사망 침대가 엄청 많아 영광의 시체들 여기 드릴게요 이거 잡았습니다 215개 천천히 따라오세요 벽에 붙여서 괜찮은데? 날 잡아가봐 오 잡혔다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아 레벨 20짜리 하트 잡혔어 아 날 잡아가라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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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쳐다봐 그냥 그리고 그냥 붙여 개랑 안녕 11개 엄청 먹는데 초코 빨아가는데 그냥 계속 받아먹지 근데 나 떨어진다 아 얘도 떨어졌어 근데 아 죽었다 새벽주머니에 한 20개 정도밖에 안 먹은거 같은데 쟤랜 몇자리지 20 90 얘한테 잡히고싶다 가자 날 끌어 덜렁드로 매달려있어 그냥 옳지 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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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 90레벨이야 날 먹어주세요 옳지 아 90레벨 드디어 왔다 얘는 내가 데리고 왔어 오케이 아 14개 63개 아따 잘먹는다 무럭무럭 무럭무럭 먹으래 아 나이스한척지 드디어 했다 랩 몇이냐 115 집에 갑시다 우리 우리 근데 집이 어디야? 집이 있어? 일단 락으로 가자는 얘기겠지? 형 보인다 초록색으로 보여 이거 타고있을까 형이 그 아군은 초록 표시 돌아와 블러드 락에 일로 갑시다 구할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구나 요 그리핑 머리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절스 기졸스 양고기 제트 어 됐다 그리핑 기절해라 145 그리핑 어 했다 했다 나이스 오우 이뻐 빨간색 붉은악마야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 가자 케찰로 마테스코 아 맞다 엔투가서 그물탄베어오자 그물탈? 어 케찰묶어버리게 일단 그리노벨가서 제네시즈2를 넘어갔다오자 젠투 첫 도착 제일 위에꺼에서 부활 어 뭐야 뭐야 꽉 붙잡아 널 찾지 못하겠어 뭐야? 스토리가 진행되는데? 어어? 우주선 같은데 오염됐어 로크엘 수트? 어우 뭐야 스토리가 없었으면 두 손광 났다고? 여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래 거대한 우주선 안에 있다고? 눈깔 뭐야 얘가 로크엘이야? 따가게 해줘 이것은 좀 이상한 거죠 어어 오 뭐야 헬레나 오오 어디론가 이동된다 오오 진짜 테크가 버리고있었어 뭐야 근데 뭔 오 뭐야 오있엄이 된다 오 나 알 수 있어 와 새로운 경험이지? 그러니까 아워 쭈주뚱 와우 때리고 튀기 나 지금 여기 무슨 보급 같은 거 있다 나도 그 근처인데 난 바로 옆이야 오 뭐야 안녕하세요 우주인이신가봐요? 예 이게 우리가 쓰려는거잖아 그리고 알부하기 렛츠고 라그원으로 오 테크가보 있고있네 진짜? 뭐야? 써지지는 않는다 아니 원소가 없잖아 아 그것도 원소가 있어야지 작동하는거야? 여기서는? 아 그럼 원소만 있으면 이거 그냥 입고다닐 수 있는거야? 아무도 이.. 아 20밖에 안되는구나 암호가 다시 케찰라 찾으러 가자 케찰라 어디로 왔노 오오오 벗다 뭐야 그리핀 죽었어 에? 어디서? 50에 50 동굴에서? 동굴 지나가는데 어허 사고뭉치시구만 정말 부정명 좀 볼까 어디 한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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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 친구들이구만 그냥 지나만 갔을 뿐이야 나 있는지도 몰랐어 누가 일단은 지스노프 휴가 이놈 넌 뒤졌다 근데 종굴 입구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종굴이 입구가 밖에서 보이고 나는 그냥 활강을 치면서 스윽 가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? 말이 길어진다는거는 뭔가 핑계와 변명을 하고 있는거지 기분이 많이 안좋다는거야 하하하하 요거 그리핀 시차 아니야 어 아아 확인 라인인데 그대로와서 알트를 눌러보시게 어? 오오오오 저거에 맞았는데 저렇게 누가 근데? 저 세대 맞았는데? 포탑 세대밖에 안보이는데? 아 지금 당장 털고싶다 군침이 싸악 돈다 저집 그럼 내일 바로 그거 우리 풀거야? PVP? 뭐? 뭐? 아 맞다 안돼 안돼 아 근데 쟤는 털리면 어떻게 해? 그니까 생각 좀 해보자 내일 그럼 어? 기가 아이템 있어 인데 포테라가 공격하고 있어 아 그래서 기가가 피터인가? 방금 죽었네 30초 전에 헉! 뭐 있어? 기가노트 우월한장이랑 원수 347개 잠깐만 나 이러면 바로 이거 테크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냐? 원수 충전 오 된다! 돌았다 오 와우! 아 엥그램을 못 열어서 안 돼! 충전을 시켰는데 아 아쉽다 마사지! 게이독투부? 뭐야 글리밍이 두 마리나 있네 워우우우우우우우 150이다 그리필 씨 엥? 그놈은 해야겠다 지금? 천천히 때려 에끼는구나? 형껄하고? 거람! 어떻게 보면 Sang syng이 그리필을 죽인 게 잘한 거구만 흐엉! 오오오오! 기졸! 오오오우 오오오오 됐다 bigger力 야 캐찰 한 번 더 찾아보자 오케이 근데 아직 있겠지? 캐찰이 누구 테이밍한다 어 뭐야 와이번? 와이번도 있는데 쟤? 어 와이번도 있어 테이밍하고 있네 저기서 이름은 안 뜬다 사람은 안 보이네 어 사람 있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오 누구 뭐야 같이 뛰는데? 아 골렘 뒤로 갔구나 왔다 갔다 하네 오 우리 본다 광경으로 우리 봤어 아 걸렸다 부족명만 보고 가자 그냥 어 일.. 일명 무슨 부족인거 같다 가자 이제 오 쟤 날았는데? 온다 온다 내 쪽으로 온다 어어? 내 쪽으로 오는데요? 오 글이피 났어 조심해 씌워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밍 오클뫄 우리 및 나의 백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